아 이거 두 분은 아니죠? 우는 갤럭시인데? 우와 제규야, 제규야 어때? 우리 두 분은 계시니까? 동둑이가 너무 예쁘네 우리 입을 약간 달랐어 아 근데 되게... 그거 내려줄까? 아 근데 되게 큰 거 뭐래? 꼬리만 까딱까딱 거리고 수혜라 이리 와 일단 내려간다 어떤 분이 5년 전에 찍은 영상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두 마리였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모든 동물들이 혼자는 아니었을 거에요 원래는 두 마리나 가족이나 엄마 아빠가 있었거나 다 무지개다리 건너고 혼자 남은 거 같아요 5년 전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찍은 게 최근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제가 검색이 돼서 봤는데요 두 마리였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우와 멋있다 그치? 아 나도 얼굴이 안보여지? 아 맞아 제규어입니다 뭐야? 제규어입니다 문의 안에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와 하나씩 있고 네 개씩 있고 있잖아요 그치 알아요? 제규어입니다 문의 안에 점이 있는 게 제규어입니다 점이 없는 게 펴범이고 이거 너무 귀여워 가야겠다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아래 바퀴 같다 바퀴 바퀴 제귀여 민우 어디 갔지 정신하셨다고 어때? 멋있어? 멋있어? 맞아 제귀여워야 가진 봐 여기 밑에 저기로 가서 그게 말이야 우리가 조금 걷어야 될걸 동물들은 안그래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가야돼요 단 5분 만에 볼 수가 없어요 단 5분 만에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제귀여워야? 저건 같이 쓰게 등 무늬가 있어 말 번호가 마르침 찍혀 이거 체크하니까 미친다고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버려온거가 4개월에 봐봐 하이에나 같잖아 내가 갖다 들고 있고 하이에나가 1대1로 구축해 진짜? 댐비지도 않을걸? 일단은 살아있는거 자체에 안 댐비잖아 하이에나 아 진짜? 아니에요 하이에나도 단체로 사냥해요 썩은 고기만 잡아먹는게 아니라 썩은 고기만 먹는게 아니라 사냥해요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그리고 라이온킹에서 만든거 너무 이미지가 안좋게 나온거고 사자나 하이에나나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서로 죽여요 왜냐면 자기 새끼 보호하려면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 물어 죽이고 사자도 하이에나 다 물어 죽여버리거든요 서로 죽여요 그리고 올라가면 안돼요 올라가면 안돼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다쳐요 다쳐요 지금 당장 이게 튼튼해 보여요 몇번 무너진게 있어가지고요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재규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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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줄 눈이 안보이는데요 저쪽가서 봐요 지금 보이네 지금 보이네 지금 보이네 아무튼 눈 옆에 줄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치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치타는 얘보다 더 작아 얄쌍해가지고 얄쌍해가지고 단가리에 잘 뛰게끔 몸이 체계적으로 돼있지만 얘는 안그러잖아요 덩치가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중요한건 동물은 자기가 보고싶은대로 본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건 안찾아보잖아요 그런거랑 똑같은거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 벼슬이 아니에요 얘네들 앞에서는 다 우리랑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이 동물이고 우리도 얘네들처럼 동물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감정적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얼굴 보고싶다면 오래 보세요 오래 그 수밖에 없어요 오래 봐야지 뭐 엄마한테 와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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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에 점이 있잖아요 이리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도 돼? 재규어가 그거예요 응 남미에 와 맞아요 남미에 살아요 브라질 남미에서는 얘네들 보고 티그레이라고 하거든요 호랑이 호랑이 재규어에요 히범이 아니고 히범이 아니고 재규어예요 제규어가 골골거리고 있어요 골고성하고 있어요 도색이시면 안돼요 유리 두드리면 안돼요 아이들이 아플거에요 두드리면 스트레스받아서 병 걸려요 제규어에요 지금 보시는거는 제규어입니다 지금 문의안에 점이 있잖아요 저게 제규어고요 문의안에 점이 없는게 표범이에요 가봐 천천히 멋있게 생겼네 멋있게 제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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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고양이 제규어야 아빠 나보 나보 온다 여기 나와 나와 나오네 저 앞에 봐봐 나와 제규어 안녕 제규어 여행 일요일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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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에 공격을 많이 받는 계획과는 봐바봄 봐바 봐바 판네도 için 겨우 contexts 인근 머 Priv 안만리지 꼬리 좀 봐 꼬리 좀 봐 꼬리 좀 봐 꼬리 좀 봐 우와 멋지다 모양이